한인들도 많이 찾는 옐로우스톤입니다. 이곳에서 9살밖에 안 된 어린 소녀가 들쏘에 바쳐 날아가는 영상이 공개됐습니다. 옐로우스톤 국립공원 관계자에 따르면 들쏘가 플로이더에서 온 9살 어린 소녀를 들이받아 공중으로 날아가는 모습을 전했습니다. 공원 관계자는 지난 월요일 올드 페스플 게이셔 지역의 옵저버 포인트 트레일 인근에서 발생한 이번 사고의 원인으로 관광객들을 꼽았습니다. 문제는 관광객들 가운데 일부가 적어도 20분 이상 들쏘들에게 5에서 10비트 이내로 접근했고 이에 성난 들쏘가 소녀를 들이받은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부상을 입은 소녀는 올드 페스플로지로 이송돼 응급처치를 받았고 나중에 병원으로 옮겨졌다고 합니다. 하지만 아직 정확한 부상 정도는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들쏘와 다른 야생동물 외에 발생하는 이와 같은 사고는 매년 약 400만 명의 반문객을 받는 옐로우스톤에서 정기적으로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